다행히 이곳으로는 아이안고 아이안고 아, 이렇게 황금하네요 엄마 의자가 있어, 엄마 의자 1불 3불 밖에 안 해 나 저기 포틴도 팔아 나라의 대표 카페 티몰트 그냥 온누트에만 있는 거죠? 오, 진짜 온누트라고 붙여져 있어 삶은 달걀? 응, 삶은 달걀도 팔아 삶은 달걀 하나 먹어 줘야 되나? 하하하 궁금했어 아잉? 팝콘 같아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초콜릿 있어 시원해 나 안같은 이불 오우 오우 시상식 오우 있어 순서분 밖에 안 남아 dungeons 딱 처음 노래를 정한테랑 정한테랑 이제 아파트 보러 갈거에요 내가 보는 집이 이 집입니다 뭔가 다른 시스템에 아 페이스테이션 있어? 아 오늘 주말이다 됐어! 1, 2, 6, 3파이킹 페이오드 오! 오! 토론토랑 비슷한데 다른 몬트리오 바테리어의 관계 오! 예! 너무 멋있어! 네! 정말 멋있어! 오! 여기 뵙터가 좋아! 여기 뵙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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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터를 여기 뵙터에 뵙터에 뵙터가 있고 여기에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그 프로젝터에 뵙터에 뵙터를 이 뵙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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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터를 여기가 수영장 여기가 깨끗해 여기가 깨끗해 저 집을 볼꺼에요 여기 다 포함이래요 우리는 여기 다 필요가 없는데 조방은 귀엽고 손실은 되게 깨끗해 손실은 되게 깨끗해 손실은 되게 깨끗해 이렇게 열면 욕조도 있어 근데 이게 다 포함이라서 옷장 여기도 옷장이 있고요 짠 저기 갈꺼에요 예전에 여기 베니스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갈꺼에요 세만 이거 진짜 맛있어 탁구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감칠맛이 난다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겠는데 먹을까? 고수 아냐 이거? 먹을꺼야? 고수? 난 고수 먹어 입에 넣자마자 맛있어 다 먹다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 대박 대박이다 진짜 아 되게 아이스크림 아 되게 아이스크림 여기 막 패스츄리 같은 것도 바닐라 바닐라랑 여기 KFC가 있어서 오빠가 엄청 좋아있으니까 오늘 너무 예쁘네요 메리! 들어와! 온다 온다! 메리 들어와! 놀아! 온다 온다! 오늘 너무 예뻐요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바닥 맞은거에요 어떤게 가로등인가 어떤게 달인가 왜 던졌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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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